자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춰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요나게 하소서 예수 나의 주여 자론의 꽃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비춰서 자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곳도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나의 주여 자론의 꽃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비춰서 자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도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그 신이 나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나의 주여 자론의 꽃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비춰서 자론의 꽃 예수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함께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주와 동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사람이 결합하여 한몸이 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견결한 자선을 이루며 또 모든 기록들과 더불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그런 새 가정이 되는 줄로 시절입니다. 또한 그동안 자신들을 또 보현하고 키워주신 부모님들, 남과 부모님들을 더욱더 효도하면서 사랑하면서 울탈면서 퀴증이 얻으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며 아멘. 이제 선불교환이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고 있는 선불을 변하고 있는 신랑이 신부의 이름이죠. 신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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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랑 이제 성원을 선포하겠습니다. 신랑 회원님과 신부 홍성희 양이 오늘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대화가 있으도록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두 사람이 부부됨을 공포하느라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번비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낳아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인 마음과 천사이 말한데도 내게 사랑을 얹힐 맘에 믿을 것이다 해도 내 손을 그 사랑에 내어준데도 사랑을 오래 참고 공유하며 자랑하지 않고 사랑을 오래 참고 공유하며 자랑하지 않고 모든 것 덮어주는 믿음의 숨을 말하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내가 사랑인 마음과 천사이 말한데도 내가 사랑인 마음과 천사이 말한데도 우리 땅에도 내 몸을 사르래 내어준데도 사랑이 없으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 공유하며 자랑하지 않고 자기 유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 유일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 덮어주고 믿으며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의상생 veya 사랑의 invis 패밝 käyt olds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공유하며 자랑하지 않고 사랑을 오래 참고 공유하며 자랑하지 않고 사랑이 용유했으면 사랑을 갈 particul districts 지는 구도하잊고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이 우리에게 붙어 우리 선사이 뿌려 우리 주가 믿으며 소망하면 우리 것을 견딥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님과 성령님의 강화 감독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새 가정을 이루게 하신 우리 헌협준군과 통성의 양의 복된 가정군 또 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양당 부모님들 전체 또 가족들 친척들끼리와 이 자리에 함께 축하해 주신 모든 우리 교우들, 지구분들, 모든 선배님들 가정과 사업과 모든 일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하드립니다 아멘 지영이는 왜 그랬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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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었는데요 와이체 와이체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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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앞에 지금 애플사이드 있잖아요. 모두 잔을 다 이렇게 꽉꽉 채워주시고요. 다 같이 한 번 애플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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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배 건배 신랑의 건배사가 고맙습니다. 박수 주세요. 사실 오늘 눈이 일찍 와서 많은 분들이 일정을 이루는 게 어떻겠냐 당기는 게 어떻겠냐 제가 많이들 물어보시고 제가 오늘 주인공이고 제가 오늘 신랑인데 저한테 전화가 연예인처럼 계속 왔어요. 눈치있게 딱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되는데 스타트저한테 전화가 싶더라고요. 오늘 제 아침부터 사회둘다 이러면서 네 번을 제가 눈에 빠져갖고 한국에서 온 친구들은 어제 왔는데 여기서 진짜 오래 있었던 시간이 제가 사회는 진짜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많은 분들이 못 오시겠구나 근데 이거는 없으면 저도 당연히 이해해야 될 부분이고 그 대신에 하늘에서 저희도 시켜주는 눈이 내리고 그래도 이참에 알겠다 나도 연예인처럼 우리 가족만 모시고 연예인처럼 스몰 웨딩으로 한번 해보자 좋은 찬스다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망청으로 졌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너무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복하게 고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행복하게 행복이 깰 수 있도록 늦게 잘하셨습니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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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요나게 하소서 예수여 샤루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루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것나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여 샤루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루의 꽃 샤루의 꽃 샤루의 꽃 샤루의 꽃